근사성록 1000 이번 시간에는 서문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은 짓기도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읽어 나가기도 좀 어렵고 많은 지식들을 저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많이 이렇게 내포를 해서 짓는 글이기 때문에 논문 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서문이 어렵기는 한데 아는 만큼만 한번 보이는 만큼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동방은 은나라 스승 이후로부터 동의족이 변하여 하나라가 되고 유구이 흘러 본조에 이르러 도학이 빛났으나 대송 속나라 대에 이르러 침체되었다 대게 정암 퇴계가 전대 건물을 뽑고 자물쇠를 열어 만들어가 마치 염계 주자 선생을 율곡 선생이 통하여 투과하여 뭐 씻어냄이 마치 그러니까 이 선생이 거의 뭐 염계 선생과 주자 선생이 이제 학문을 거의 뭐 통달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자는 사계 선생이 실천 하는 마지 노릇을 하였고 또 장자는 마치 우암 선생이 느지막히 출연하여 발휘해서 운용하며 거의 자줏빛의 부자의 아름다움과 같았으니 성스럽도다 병사가 어린 나이에 다섯 선생의 글을 받아 읽음에 광대하였고 굉장히 박식하였으니 생각해 보건대 이 해에 바다를 바라보는 탄식이 있었으므로 여러 해 동안 천여계의 조목을 얻어 뽑아 이 해에 하여의 외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외가의 아우 김성예가 가하고 그러니까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서 다섯 선생의 근사의 예조 예 예 예와 조목을 방정하게 정하여 분류하고 특별 편으로 해서 한 책으로 만들었다 무릇 단정함을 구하여 단정함을 구하여 힘을 쓸 곳을 구하여 남을 다스리는 요체를 를 만들어 물에 젖어 2단을 구별하고 성현의 성현을 섬기임을 관찰 를 해서 구비하여 실지 않는다면 가히 학문에 진전하는 단계를 잃어버리는 것이니 배우는 자들이 자들은 남을 참담히 넘어 패하지 않고 이에 순이 나아가면 또한 거의 그러한 문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대개 아마도 좋은 힘이 아니겠는가 이에 다만 여러 다섯 선생의 전집을 구하여 땅을 지고 바닷물에 젖어도 쉽게 그 해안가 를 이르지 못할 것이니 반드시 모름지기 이 요점에 말미야마 박식하게 이른 연후에 가히 종묘 백관의 성함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건대에 일찍이 주자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 근사록의 내 스승의 단계 는 다섯 선생의 학문 즉 주 정 장 송의 도가 내 선생의 뜻을 천명한다면 이 글은 어찌 내 선생의 근사의 날개 가 되지 못함을 알겠는가 대략 서술에서 이 책을 만드는 뜻은 박식하고 고상한 군자의 그 를 품질 그러니까 자질을 받음을 말하였을 뿐이다 숭정 247년 갑술 가을 7월 기미 은진 송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사 송록에 서문을 한번 읽어 보았는데 아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이렇게 읽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본문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킨 로